요하께서 모세와 론에게 연락을 사되 이스라엘 조선은 각각의 희와 그 정적의 기호 곁에 지의를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을 해돋는 편에 친 칠자는 그 군대도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자 소원의 족장은 아미라다비의 아들 나선이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7만4천6백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조파의 족장은 소원의 아들 누다니리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5만4천4백명 또 스블론 지파 또 개수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작성의 족장은 엘라스리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5백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시무원 지파 가치파 선세로 루벤 진에 속한 개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그 다음에 해막이 레미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주강에서 진행하되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조선의 족장은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 삼아요 그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4만5백명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조선의 족장은 부다스리 아들 가말리엘이요 군대는 개수함을 입은 자 10만2천 또 베네민 지파 그 군대는 개수함을 이렇게 북편에는 다른 군대의 진기가 있고 그 이상은 이스라엘 자선의 그 종족을 따라 개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에 곧 개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3천5백5십 명이었으며 레비는 이스라엘 자선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의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했네요 레비는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과 함께 개수함을 입은 것 같았으니 이스라엘과 함께 개수함을 입은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공중하여 3장으로